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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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먹을 순 없지 밥을 먹을 순 없지 엄마 보고 싶네 자 집에 왔으니까 놀고 잘까 주무세요 자는 게 짱이야 자는 게 짱이야 자는 게 짱이야 내 역힘입니다 뿌 역힘입니다 뿌 역힘입니다 뿌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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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또 살쪄 진짜 싫다 먹고 싶다 하지만 나는 그냥 가겠어 빵순이의 도전 빵순이의 도전이야 나 슬러시 먹을래 빵순이의 도전 뭐지 저희 집 근처에는 슬러시도 팝니다 대박이죠 자 뭐 먹을까요 파파야 콜라 청포도 복숭아 뭐 먹지 복숭아 먹자 자석차 복숭아 복숭아 먹어야지 아 사람이 많네 네 슬러시야 복숭아 네 예 여러분 한 잔 합시다 여러분 한 잔 해 여러분 한 잔 해 음 아 머리띵해 아 머리띵해 뷰티 뷰티 스마일 그레이 호그 두려워 뷰티 여러분 어때요? 여러분 어때요? 니네가 제일 리포트 같아 이거 어때요? 뷰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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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? 어 좀 이쁜데? 이쁘게 나온다 뷰티 네 이거 좀 이쁘게 나온다 여러분 여캠이에요 이뻐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더워 죽겄다 여기서 가야 되는데 젠장아 왜 이렇게 피곤하노 나도 잠이 절절한다 아 진짜요? 피부 깨끗해졌어요? 아 진짜 여캠 같다 어 진짜 여캠 같다 이뻐졌다 다 그래 못 알아보겠데 못 알아보겠데 또 아니야 흥 나 이뻐졌대 나 이뻐졌대 하이 아 그냥 입술 좀 넣어도 발라야 되는데 네 준비이요 놀 freeze 근무기야 안빠졌어 안빠져요 마 그대로에요 왜냐면 그만큼 먹기 때문에 아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맞아 빵이랑 과자는 못 참지 특히 빵은 못 참아요 맞아요 디저트 요즘 와플이랑 크루플 대세잖아요 맛있어 네 맞아요 저녁에 걸어도 딱 나요 저는 근력은 거의 안 하고요 배가 나와서 크림빵 두 개거든요 배에 크림빵 네 저 맨날 편의전 빵 먹다니 다 와서 식단 조절 못하겠어 그냥 안 먹고 말지 맛없는 거 엎드려 먹기 싫어 오늘 안 쉬고 한 시간 더 해봐야지 네 그냥 배만 나왔어요 네 크림빵 배에 크림빵 나왔어 안 쉬고 그냥 한 시간 하고 있어 오늘은 안 쉬고 그냥 바로 한 시간 하고 싶어 공부하라고요? 공부하라고요? 저 몇 살인 줄 아세요? 저기요 저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? 17살이요? 저 28살이에요 다이어트 네 거의 다이어트죠 다이어트긴 한데 안 빠져요 왜냐면 제가 식단 조절을 안 해요 PT요? 여기 PT 없어요 여기는 그거 그거 아파트 내에 있는 헬스장이라서요 PT는 없어요 근데 있을 건 다 있어요 헬스장에 있을 건 다 있어요 헬스장에 있을 건 다 있어요 어느 날 가기까지 ket mos 부에 말씀해주세요 정부에 자료 감지 Rachel 웨어 뉴 감사합니다.